명절 시즌이나 가정의 달이라거나 특정 기념일이 되면 한국에서는 포장 쓰레기가 평소보다 80% 정도 이상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소셜미디어나 웹이나 모바일 상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컨테이너 박스에서는 우리 포장 쓰레기에 대한 현재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하루에 마시는 테이크아웃 커피 그 잔이 몇 잔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평소에 배송을 받아서 버리게 되는 택배 박스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일반 슈퍼마켓이나 마트를 이용할 때도 비닐 플라스틱백을 내가 얼마나 사용하게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연결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우리의 현재 실제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낫랩이나 네이키드 혁신존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미래의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 포인팅 전에서는 약간 오늘 포장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느낀 분들은 다 같이 긍참의 의미로 실질 참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What I appreciate about us doing this kind of campaign event is it's actually a very serious topic and the more you learn the more you study the more you read it does require somewhat negative feeling or emotion to it and getting used to a new habit of recycling getting used to a new habit of carrying a tumbler it's not as easy and it's actually can be quite painful for some people however if you could introduce fundamentally serious topics like this something that could be threatening to our daily lives to our environment to the future of our children but by inviting them and engaging them into a fun action field and it sort of helps one person a person to have a positive connection positive emotion to a serious topic that's what we're trying to achieve here 네이큐 제품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독보적인 거 러시만의 독보적인 거라서 약간 이게 이거에 많이 고객님들이 인식을 좀 해주시면 약간 리사이클과 관련해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1회용품에 대한 대안을 알려줄 수 있는 브랜드가 우리 러시 브랜드라는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뭔가 법안을 만든다거나 이런 참여까지 이끄는 이벤트로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러시가 아닌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은 재활용 과제라던가 아니면 포장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방법을 많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